안녕하세요. 운동한엄마 살바 진아입니다. 내일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마음껏 먹고 좀 편하게 쉬면서 쇼파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는 운동들을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요. 많은 공간 필요 없고 쇼파 앞 한 걸음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또 집에서 그냥 탈 보시다가 몸 좀 움직여볼까? 생각했을 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동작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동작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스쿼트 동작인데요. 쇼파에서 한 걸음 정도 앞으로 나오셔서 엉덩이를 쇼파 끝에 붙였다 일어난다 라는 느낌으로 앉았다가 일어나실 거예요. 앉을 때 너무 엉덩이 뒤로 쭉 빼지 마시고 일어날 때는 허리 힘보다 허벅지 뒤쪽이랑 엉덩이 힘으로 올라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동작은 불가리안 스쿼트라는 동작이고요. 한 발을 쇼파 위에 올리시고 한 발은 바닥에서 런지 하듯이 운동을 하시는데요. 밑에 내려와져 있는 무릎이 구부러질 때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반대쪽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동하실 거예요. 무릎이 발끝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서 엉덩이 느낌 찾으세요. 저는 한 10개 정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다리, 무릎까지를 쇼파 위에 얹어놓고 팔을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에 푸시압 동작을 하실 건데요. 바닥에서 푸시압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고 무릎을 바닥에다 대는 것보다는 물론 쉬운 동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10개 동작 할게요. 자, 다음은 사이드 런지인데요. 이거는 초팔 한쪽 팔에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 런지 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앉았다가 일어나시는데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뺐다가 다시 올라오실 거예요. 이거 역시 엉덩이 운동입니다. 무릎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무릎 방향은 꼭 발끝 방향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고요. 둘, 셋 모두 10개씩 해볼게요. 우리 아주 가벼운 운동이니까 횟수랑 시간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하실 건데요. 제가 카메라 위치가 좋지 않아서 제 모습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시죠? 하실 수 있으면 완전히 팔꿈치를 무릎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실 건데 만약에 힘드시면 배치기 하지 않는 대신에 내 가슴 그리고 등의 경각골을 바닥에다가 뗏다가 내려간다 라는 기분으로 운동해주세요. 좋아요. 이제는 한쪽 무릎과 한쪽 팔꿈치를 교차하시면서 터치하시는 어크로스 크러치라는 동작을 하실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한쪽 발과 반대쪽 팔꿈치를 서로 교차해서 터치했다가 떨어뜨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작은 김종국 운동으로 유명하죠. 엉덩이 운동이에요. 경각골, 날개뼈까지를 쇼파 위에다 댄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는 동작이에요. 엉덩이, 힙업 운동의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무릎 서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발바닥, 바닥을 꾹 누르시면서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의 힘 느껴보세요. 자, 이제는 푸시업을 한 번 하고 한쪽 발을 뒤로 킥백 또 푸시업 한 번 하고 킥백 이제는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쇼파 위에 얹어놓으실 거예요. 쇼파 밀지 마시고요. 쇼파 위로 내 몸을 얹어놓는다 라는 느낌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갔다가 한쪽 발 킥 그리고 내려갔다가 한쪽 발 킥 허리 치지 마시고요. 그냥 엉덩이를 빵빵하게 만들었다 내려간다 라는 느낌으로 좋아요. 한 번 더 연휴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